얘 지금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야? 벌써? 오빠. 지효, 지효? 네. 어디야? 저 지금 크러쉬 만났어요. 만났어? 네. 너 동네가 어디라고 그랬지? 한남동? 아니, 오빠 자먼지구요. 방포 쪽. 아, 한강? 네. 오빠 자먼지구에 와 계세요? 아니, 잠깐 보러 갈까 해서. 아, 그래요 오빠 놀러 오세요. 형 안녕하세요. 어, 러시아. 안녕하세요, 형 오랜만이에요. 어, 러시아 잘 지냈지? 네. 러시아, 지효 잘해줘? 어, 네. 너무 이쁘세요. 꼬치지 말고. 러시아 이따 봐, 갈게. 네. 어? 네. 네. 크러쉬 목소리까지 얻어걸렸는데? 오빠. 안녕하세요. 어디야? 저 지금 크러쉬 만났어요. 만났어? 네. 어디, 너 동네가 어디라고 그랬지? 한남동? 야, 진짜 좋아하네. 이렇게 들으니까. 크러쉬 만났다는 얘기 주는 거야? 저 지금 크러쉬 만났어요. 만났어? 크러쉬? 크러쉬? 크러쉬 만났을 때부터 있는데? 야, 질트냐? 아살렛이? 가만있어. 察구? garlic? 안อะ? 그러니까, 가야겠다.